우리 버레이드 6번째 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상봉 1동 라인댄스팀입니다. 박수 안 쳐주시네. 박수! 장미 관련 소품으로 오늘 아름답게 지장을 하셨죠. 옷갈모자와 액세서리. 등등 다양한 연출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상봉 1동 라인댄스팀이죠. 4번 도착을 했습니다. 자 2017 장미 버레이드 일곱번째 팀이 공천원리석 심지어 지각기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천원 학교의 멋진 연주가 계속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7 장미 버레이드 일곱번째 팀, 앰퍼린트 팀까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공천원 학교의 멋진 연주가 정말 SPAC t라이퍼린트 팀이 있습니다. 공천원 학교의 멋진 연주가 자 또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준비한 꽃가랑 누리 꽃가랑 누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프레임스팀 꿀벌의 여행 영유아들이 꿀벌 모자 그리고 의상을 착용하였으며 부모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200여 명이 참여 희망하였으나 60명으로 지금 참가를 했죠 꽃가랑 누리 여성 가족과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팀이죠 여성 가족과 꽃가랑 누리 오늘 팀마다요 의상이나 소통 준비를 참 많이 한 것 같고요 활기찬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2017 장미축제 첫날 오늘은 장미의 날이죠 장미의 날 우리 첫 번째 장미파이디를 시작을 해서요 우리 묵동아이파크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것까지 안녕